한주민입니다 휴대폰에 그 정도는 떠 하지만 스스로를 분명히 밝히는 건 마음에 드는군 그런데 무슨 용무라도 있나? 그게 궁금해서 전화한 건가? 앞으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 말해두는 게 좋겠군 다른 멤버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통화하려고 목을 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거든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말을 섞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넘쳐나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게 직접 전화를 걸진 않지 내가 쉬는 시간에 방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지 굉장히 단순한 성격이군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용무가 있을 때 전화를 걸라는 거야 그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할 거지? 쟨? 그 녀석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남자가 아니야 좋은 녀석들이지만 유성이와 루시엘도 마찬가지고 위급할 때 그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나야 그러니 그럴 땐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길 바래 그 외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군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내 안부를 묻고 싶었던 거지 난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아이보리색 벽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말이야 역시 옅은 줄무늬가 있는 걸로 바꾸는 게 낫겠어 단색보다는 줄무늬가 사람의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 혹시 잠이 오지 않거든 말해 강비서에게 얘기해서 그대의 것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말이야 고민거리도 해결했으니 이제 그만 쉬어야겠어 그대도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 그럼 이만